안녕하세요 박시프입니다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장막판에 폭락을 했어요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 이후에 빠졌는데 그 전까지는 보시다시피 3대 지수 모두 상승포를 굉장히 조금 높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정말 막판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도 오랜만에 그런 것 같아요 원인은 어제 미니에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죠 캐시캐리 총재가 오후 2시쯤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행보한다면 금리 인하가 과연 필요한가 의문이 들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지 않고 계속 현재 상태로 행보를 한다 그러면 굳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지난번 3월 점도표에 2번 인하가 적당하다고 적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조금 매파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또 이번에 fmc 투표권자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발언에 무게가 상당히 크게 실린 것 같아요 원래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가 적절하지만 데이터를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서두르지 않겠다 이 얘기인데 앞전에 파울이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파울은 지난달 상원 하원에 출석해 가지고 금리 관련된 전망을 얘기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었는데 자 이놈들 어느 놈 하나 믿을 놈 하나 없어요 어떤 놈은 빨리 금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놈은 굳이 금리 내릴 필요 있어? 자 결국은 파울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추위는 파울의 발언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어제 주가를 떨어뜨린 요인 중에 또 하나가 국제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자 오일 가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오일 크루드오일이 지난번 고점에다가 제가 줄을 걸었는데 거기 돌파하고 난 다음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WTI 크루드오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87달러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고 앞전에 80달러가 저항대로 작용할 거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돌파하면서 정고점까지는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일단은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충돌이 조금 예상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 48시간 이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가 나돌았다 자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란이 시리아 내에 있는 자국의 용사관 폭격을 배후자로 이스라엘을 지목을 하고 있어 가지고 보복을 예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충돌할 그런 위기가 좀 전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기름값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골드를 한번 보면 원래 전쟁 터지고 이러면 안전자산들이 힘을 좀 받죠 근데 어제 골드 결국은 좀 빠졌습니다 오늘까지도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채권 보면 채권은 좀 올랐어요 아무튼 오일 가격이 일단 고점을 돌파해 가지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어제 ADP 비누업고인 지표 발표가 있었죠 ADP 비누업고인 지표는 그저께죠 그저께 어제는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였고 ADP 비누업고인 지표는 수요일날 발표했었고 어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신규 실업수당은 조금 늘어난 걸로 발표가 됐고 무역수지도 2월달 무역수지가 그전보다 조금 적자폭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 일단 앞전에 진행됐던 지표에 대한 반응은 결국은 장후반 가서 아무 의미 없게 되어버렸죠 실업수당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실업수당이 조금 늘어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고용지표가 조금 안좋아야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고용지표 발표하고 쭉 올랐었고 무역수지도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진거죠 그래서 쭉 올랐었는데 결국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정도 그때서부터 완전히 폭락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일단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점점 물 건너갔고 중동에 대한 긴장이 조금 커지는 그런 모양새고 거기다가 5일 가격까지 급등을 해 버리니까 주가가 타격을 여기저기서 봤다 보니까 이제 급락을 해 버렸습니다 자 종목별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결국 그래서 S&P500 지수 어제 올라가다가 이러면 정고점 돌파하겠다 이렇게 봤었는데 결국은 새벽에 급락하면서 아주 긴 음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기초적 반등 정도의 반등 흐름은 조금 나타날 거다 일단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현재 지지라인이 왕창 깨져 버렸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 깨고 내려왔고 나스닥은 그 전부터 깨질까 말까 이런 정도였는데 어제 확실하게 깨 버렸습니다 다우 지수 또 마찬가지 폭락했고요 러셀은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독일 지수도 오늘 독일은 조금 일찍 끝나니까 새벽에 오늘 아침에 일단 가격 반영이 좀 되고 있죠 니케일까지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골드는 골드는 중동 긴장이 커지고 이러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반응은 없었죠 결국 고점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버도 어제 고점 짓고 오늘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버는 보통 풍력발전 뭐 이런 거 거기에 이제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버 드디어 조금 꺾이는 모습입니다 5일 급증했고요 채권은 어제 일부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이게 달러 약세 요인이라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얘도 분봉으로 보면 30년물 결국은 거꾸로 주가가 빠질 때 올랐죠 그러니까 안전자산 역할을 일부 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이때는 좀 빠지다가 반대로 올랐습니다 이런 정도로 간단히 살펴보고 2년물도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생하고 또 차이나 A50 출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